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. 100개의 무색 카드 무상을 획득합니다. 신성 신성이면 다 강화 기준 아님? 아 기본 유물 제거제 아 얘만 봐줘 정신쌤 광풍 개손해 불정령 개손 손절 회전 추월 흠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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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행 전투창가 제3의 눈 관절 부수기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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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 보사드립니다. 스윙 신성모독 맹공 돌려차기 갓상 탄식 보호 탄식 말없네 신성모독 맹공 돌려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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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독 현실 개척 추월 신성 킹기가 떨어지 강호할 게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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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지가 있으네. 허접이 된 변신 로봇. 왜 형질 뱀 칸은 좀 아니잖아 진짜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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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신 먹고싶다. 천신 먹고싶다. 천신 먹고싶다. 점심의 형성. 수집불? 수집불 괜찮은거같은. 고대의 차 세트. 흑옥 부적? 부적. 수집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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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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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! 평가 지배 사색 지배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지 지금 1등상이 뭘까 일단 숭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적어있습니다 시모 아닌가? 이름이 뭐였지? 시간의 모래가 맞나? 시간의 모래 예전에 판타지 마스터즈 할 때 돼지 댁에 있었는데 개똥깨 녹아내리날 액상 격 맹공뿔 또 신성 신성 와플 다마루 주얼 주얼 0코스트 되는 거 생각 못했네 서순 됐다 그래가지고 멹공 하나 나오면서 이제 게임 되게 편해졌네요 또 신성 뭐하는 놈이야 너 냉공 사기 vs 태양계 모형 사기 냉공 사기 냉공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태양계 모형에서 쓰레기만 나오는 근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쓰레기 걷어내면 다음에 나오는 거 미리 걷어내는 거니까 걷어내기 걷어내기 시간의 모래 시간의 모래 영혼 방패 나의 마음의 요새 정신 수영 음 모래 아 집을 만드시 네 아직 안 썼잖아 미개봉 신품 당근 당근 보냈네 여행 이 우리 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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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방어 잘된다 넛나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또 코스트 연구가 있냐 스네코 세탁하네 세탁기 돌아가네 스네코 말살검 현실 지배 뭐야 아씨 눈 하나 더 나왔어 부적저열 눈이 두작이긴 하지 눈은 두개지 얌 얌 눈은 두고 눈은 두개지 눈은 두개지 아 포션이 안 먹었지 꼬아 하기만 하고 포션을 안 먹었네 너무 꼬아서구나 꼭 포호 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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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하 뭐 저지 115골드 적에 적혀있는건 115골이지만 230골급이니까 안 바꾸는게 낫겠지 아 서순 근데 어차피 방어도 되니까 서순하님 순서임 서순하님 드로우를 먼저 봐야된다고 고 도시 어떻게 나와? 보호 맹공 삼맹공 버글 무쇠카드 있나? 없다 없어요 이규준 내 상점 두개나 있다 아예 돈 올라가는 소리 듣기 좋네 황금 맹공을 만드실 수 있겠군요 황금 맹공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걸? 이걸? 예. 구명하나 구명하나 바람나 황금 앱 도착 보인다 보여 규칙 준수가 나오는 이레가 보인다 목걸이 회전 공중 3회전 왔죠 목걸이도 진짜 잘 나오네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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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이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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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코스트 없어가지고 드루 봐도 못쓸건데 이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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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тств 이출월 이출월 이제 숭배 킹기는 어차피 못쓰고 요행 결론 붕괴 금강저 쌍절곤 투석구도 살까? 돈이 너무 많아 서 사는게 낫거든 아 왜 자꾸 추월 까먹지 파인공 물드 투월이 0코스트면 안 까먹을텐데 자꾸 변동 코스트라 바인공 물드 파인공 물드 제 만날 때 파인공 물드라고 떠요 맹공 회전 헌신 격분 헌신은 필요없나? 아니 헌신 필요할 것 같은데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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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할까? 회전 지금 두개지 두개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도루 먹지 말고 아이 돈남는데 살게 없네 마이공 물드 그 이후에 에반데 맹공이 4장이나 있는데 너무하네 진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내가 잘 못한다 캘리퍼스 같은 것도 없고 조금 불안한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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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혼방패 아 어 아 뭐가 나와도 이길 거 같기란 아 예 아 월요일이 왔다 이사할 정도로 월요일을 좋아하는 해면 다 삼콘데 통계 보면은 그래도 1코스트가 제일 많이 나왔네 뭐 축성 있던거 다 1코스트 좋겠지 아무튼 그럼 쎈데 2676 심장잡는데 문제없나 나는 왜 맨날 불안하지 구상 유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스네코가 언제 똥쌀지 어떻게 알아 자 인공물 깔거 들고가자 아 이거 두개가 더 나을거 같은데 약화 포션 저는 갖고싶다 복제 포션으로 헌신 두번 써가지고 강림 열심히 하면은 아 거의 깼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언제나 불안함은 가시질 않을까 못 깨는게 말이 안되는데 아 흐어 포션 빠진다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펜촉 관리 안했는데 손절 손절까지 떴으면은 아 그래도 안심은 못하지 그게 철탑이니까 아 아니 이런 너브한거 아니냐고 허진의 폭포슬라 켰는데 그럼 마요했을까 아 근데 이번 턴 또 왜 이래 아 아 근데 이번 턴 또 왜 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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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각이나 쓰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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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처께서 강림하셨습니다. 다른 애들은 닛값하는데 왓처는 왜 닛값을 못하지? 아이클리머님 후원 감사합니다. 아니 고레밥에서 신성인 나올거란 생각은 못했어요. 신성 사기다. 신성 사기다. 아뇨 왓처가 사기입니다.